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이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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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도착한다고요? 마이썬! 아빠도 안 있어요? 아빠도 안 있어요? 접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썬! 아빠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오케이! 렛츠 기릿! 마이썬! 맛있어? 뜨거워! 넌 안 뜨거워! 안 뜨거워? 내가 연결 잘 돼 마이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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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보여! 제 남편의 사랑을 사랑해요 마이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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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원규, 해피바이러스 웃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하나 둘 마이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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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시험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시험 시험 시험이 나는 한국자 brut 다 먹어야 쵸 써요? Caroline 맛있는 걸 찾아 떠나야지 먹어볼래?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다 애명같은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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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울 것 같아 우와 아줌마 맛있다 아빠 댓글 정진이 해놓은 고추 좋아 이거 오이골치 하나만 안 넣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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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곱창빵 지금 밥먹는데 체하려고 밥먹고 주지 너무 맛있어요 밥 따라와 뭐 좀 파이팅 그러면 할아버지 대상으로 정해 손절이한테 할아버지가 먹으러 끓일 보기좋아요 아 왜 오실래 아 나 또는 우리 못 온다 아 왜 오실래 아휴 신발이 없어서 놀아버지네 아휴 우는 명절이 되서질거야 그럼 그때가 진짜 너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벌써 우리가 3주에 연락된 사람은 4년차가 되었고 어 할아버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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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놓치고 그리고 따뜻하게 네 아 이거 나 가져가 이불 덮고 주무세요 우리 모아 알겠죠? 아휴 너무 예쁘다 아 그 다음에 어 어 맛있어요 진짜 역대급 네 사실 사실 너잖아 해서 아 우리 들고 와 아휴 안 나와 이게 너 두꺼가 마이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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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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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대로